아 맞다 님들 님들 저 AP 이렐리아로 그랜드마스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어 자 드가자 일단 도랑가범 살긴 할거예요 이게 근데 거의 이론상 스킬 다 맞추면 할만해요 이게 근데 타워가 맞네 이런식으로 W 딱 십어 어? AP 이를 진지하게 쓸만하냐고요? 그냥 모래주머니 달고 하는건데? 근데 한방은 있음 야 근데 이러면 쎄다니까 직공 터뜨리고 딱 W 쓰면 자 가자 안하는데? W로 딱 다 십 제발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거 그냥 어? 메이지마냥 이렇게 이런식으로 라클 가는중 이긴한데? 봐봐 어우 쎄다니까? 아 진짜 할만해 직공 들고 하니까 진짜 할만함 3대3 안될거 같은데 어? 어? 아니 이게 안맞아? 어우 잡았어 다행이다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몰라카 왕의 검이어야 되는데 근데 내셔 28 백골드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철판 깔고 하자 나 이렐킹이야 아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Q를 하나 찍어야 돼 4레벨에 Q를 두개 찍고 그 다음에 W선마 그 다음에 E 그래야지 이렇게 Q2Q가 나거든요 나 지금 깨달았어 이것도 진짜 원컵 낼만한데 그쵸? 아 직공 미리 터트려 넣고 W로 딱 하고 E 맞춰주고 딱 이게 죽어? 오랑이었으면 3초 더 빨리 잡았다고? 그건 인정할게요 간다 좋은데? 맞추고 W 아 저거로 럭스가 감이 없어 저거를 어? AP 이렐리아로 잡아버리기 자 그리고 또 라클도 안전하게 이렇게 어? 자 지금 83% 깎기 오케이 여 잡을 수 있어? 아 내 궁만 있었으면 이런 거 이런 구독 잊지마 W를 다시 끌어? 아 아 진짜 궁만 있었으면 오케이 야 뭐가 됐다 일단 나이스 가는 중 나이스 쪼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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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나? 어어? 교도 너무 안 좋은데? 아 근데 저게 럭스 아 내가 캣을 녹여줄게 이런식으로 아 근데 탈진은 좀 오케이 야 뭐가 되는데? 야 이게 잡히네? 아니 AP 이렐리아 센데요?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안 끝나는데? 안 끝나 안 끝나 AD였다면 내가 맞아줄게 그래 이거라니까? 아 근데 바텀 뚫리네? 잠깐만 돈들 밀어야 되는데 이러면 야 근데 짐 막아야 될 것 같은데? 어 근데 님들 저 전판의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AP 1회를 랭크에서 처음 해보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하는 거 아니야? 어떤 연구든 첫걸음이 힘들거든요 챌린저도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? 야 근데 이거 1랩 지지 않냐 우리? 아 안 된다 또 상대 2패네 가자 가자 좋은데? 나이스 자 그리고 꿀팁 여기서 Q를 2개 찍으면 이것도 가능함 이런 식으로 라크해 AP 1회리인데 도란링은 안 가냐고요? 캐넌은 AP인데 첫템을 도란링 검사해요 뭔지 아시죠? 가레벨에 Q 2개 찍고 그 다음에 W 선막 이번 판에 좀 달라진 모습 이런 거 그냥 Q Q평 Q W 이런 식으로 반피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딜 겨우 너무 좋은데 진짜? 와 아니 보통 2패 닌탑 가는데 내 아이템 보고 이 녀석 헤르메스를 선택했어 근데 괜찮은 게 W가 물덤이라 나쁘진 않아요 헤르메스 쓸모없어 이 녀석아 물덤이야 나는 에이디였으면 방금 킬각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디였으면 일단 트페가 닌탑을 갔을 거고 그러면 또 킬각이 안 나죠 알겠습니다 따아 아이고 트페 라클 느린 거 봐 너도 AP를 했어야지 인마 이렐리아였으면 WQQQ로 밀었어 이미 슛 나야 이거? 어 오 이렇게? 이렇게? 야 8원 먹어 8원 먹어 8원 먹어 8원 먹어 그브 방해 아 이거 궁 있었으면 야 가자 어? 야 좋은데? 차다 겁나 때려 그냥 따아 따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 님들 궁만 제대로 들어가면 진짜 그냥 진영 붕괴요 클래시로 뒷라인 쪽을 그냥 다 뿌려줘야 돼요 와 와 라클 복스 진짜 전 세계에서 이게 제일 라클 좋은 것 같은데 어 조심조심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지금 고고고 이렇게 미친 데미지 끝내자 이걸로 한번 이겨보자 자 간다 무적 무적 빠악 일단 밀어 런덜 타임 어 근데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제제 이걸 이기네 캐리 자 딜량 이기네 캐리 하 reminded